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새벽 5시에 가족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판매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형 매장을 찾는 가장이 있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수민 님이 아침에 제 방송을 보고 글을 남겼습니다. 새벽 5시에 마스크를 산다고 마트에 줄을 썼습니다. 오늘은 입고 예정이 없다고 붙여 놓았는데도 혹시나 하고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문재인 저들은 사람들에게 걸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구해주세요. 응원합니다. 그 정수민 님의 댓글을 보고 한 분이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H 님입니다. 우한 베렴으로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 줄을 썼어 겨우 몇 장을 샀습니다. 국민 수준을 후진국으로 배급 타듯이 위험하게 사람들 많은 곳에 줄을 서게 했습니다. 그는 정말 그렇습니다. 유철규 님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정도 공급으로는 한 장으로 10명이 번갈아 써야 합니다. 요즘 전국에 많은 분들이 신경이 착잡할 것 같아서 오늘과 어제 저녁에 방송됐던 영상의 댓글을 한번 다 읽었습니다. 댓글을 읽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한국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더 잘 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홍희숙 님입니다. 박사님 저는 대구 시민입니다. 3주간 집에만 있으면서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 사망자 수를 보면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중국인이 지금도 끝없이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감정될까봐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누구에게 부탁하든지 제발 중국인이 더는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중국인들도 내보내도 힘써주세요. 우리는 중국인을 막지 않아서 전 세계로부터 고립된 것입니다.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중국인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모기를 잡는데 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은 장짱 님입니다. 자주 댓글 남기신 분입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불안하고 피곤하다. 오늘도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해 줄을 서야 하고 줄을 서도 못 산다. 지은숙 님입니다. 65년을 살면서 내 나라 때문에 두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번은 2006년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중심거리에서 상승의 깃발, LG깃발이 가득 걸린 걸 보면서 가슴이 떨려서 감동의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 대구 시민들이 마스크 구이 바르고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서 피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룬 나라인데 이렇게 망치는지 정말로 어찌해야 하나요? 참담합니다. 네 번째는 이사람님입니다. 사랑님입니다. 더불어 삶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인간적 도리와 소양이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전권입니다. 일관되게 불통, 아집, 철면피, 남탓, 내로남불, 프레임질, 선동 이런 것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도덕책에서 배웠던 양심, 정직, 옳고 그름, 자성찰 등등의 가치가 전혀 보이질 않는 매우 특이하며 매우 비인간적이며 매우 악한 집단을 경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재 아닙니까? 다섯 번째는 시아님입니다. 한나라의 대표로 인하여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국민들은 고스란히 그 모든 값을 치르는 상황으로 인해 정치가 뭔지 전혀 모르든 경제는 잘 돌아가겠지 하든 가정주부인 나조차 유튜브를 보며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하게 하니 참 허탈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유대한민국님입니다. 살다 살다 이런 인간도 아닌 것이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다니 너무 슬픕니다. 내 생존을 내가 스스로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될지 어찌 알았습니까? 여섯 번째는 라일락 향기입니다. 가장 큰 책무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 그 일의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방관했으므로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됩니다. 60평생에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바일럿으로 인해 온 국민의 생활이 마비되고 개학이 연기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막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 저항소 고집들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직근 3년도 안 돼서 나라를 아주 완전히 망가뜨려 절벽 아래로 처박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 사태가 잘못됐다고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더 이상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일어나서 내 생명, 내 자유, 그리고 내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유비손입니다. 마스크 하나 사려고 수백 미터 줄을 쓰고 기다리고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젠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자님입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가족들 걱정이 되고 이웃도 걱정이 되고 대구 경북이 걱정입니다. 참으로 임대하기 힘듭니다. 어찌저리 무능하고 국민을 버리니 원안만 쌓인다. 당장 내려와라. 문, 제, 인, 당장.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사람이 참 사람답다는 것은 공감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감능력이란 것이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항상 써볼 수 있으면 좀 더 선정을 베풀 수가 있죠.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단 한마디 유감 표현도 없었습니다. 아마 본인은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방송은 점심 전에 시작했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방송을 하다가 한 세 번 정도 중지하다가 그냥 끄고 점심 먹고 힘 좀 내가지고 감정을 억제하면서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무사히 마친 거죠.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그 수십 메타 수백 메타를 시민들이 줄을 써야 되느냐. 내 문제는 아니지만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참 억장이 무너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제가 60년생이니까 항상 나라의 앞날은 밝았습니다. 청년기를 갖추면서 쉬운 적은 없었지만 항상 나라의 앞날이 밝았죠. 여러분 건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